아 제가 오늘 게스트에 따라 제가 좀 헤어스타일을 좀 맞춰봤어요 맞나요? 좀 어색하죠? 근데 저는 가발인데 작가님은 찐이잖아요 그 가발... 가발이래 그 헤어스타일 이름은 뭔가요? 일명 레게머리입니다 레게머리를 하고 오신 우리 이수연 작가님 우리 스타러일 출판사에서 책을 냈었거든요 책에도 나옵니다 레게머리 레게머리 와 책 제목이 내 머리는 내 머리 하하하하하하하 저는 뭐 꽈배기지 모르는데 굉장히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누가 뭐라든 너는 소중하면 돼 이 책을요 내가 읽어도 좋지만 아는 친구에게 지인에게 카카오 선물하기로 선물하시고 그 인증을 저희 스타러일 메일로 보내주신 분 일곱 분께 저희가 하하하하하 연예인이 선전하는 저희 협찬받은 메디풀 빅샴푸 아... 얼마짜리죠? 시가 하하하하하하 약 3만원짜리 약 3만원짜리 샴푸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샴푸 썼더니 머리가 굉장히 추우네요 어... 이렇게 돼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돼요 하하하하하하 되게 젊어져요 어... 굉장히 보면은 머릿속 되게 많은데 어... 여기서부터 만지거든요?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샴푸 협찬이 탈모샴푸 협찬이 들어왔어요 도우시겠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우리... 어... 이 샴푸 보내신 윤지혜 어... 사장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다음번 방송때는 더 풍성한 머리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뭐라든 어느 소중한 놀이예요 어... 뭐 베스트셀러에다가 꾸준히 나가요 네네... 이 책 정말...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시다면 네... 얼른 주지요 그 밑에 어... 설명에 링크 있으니깐 꼭 읽어보시고 또 친구에게 선물하셔서 샴푸 탈모샴푸 바라가시길 바랍니다 카드跡